밥 잘 먹었어요? 네 밥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곧잘 먹었어요 견두고 봤어요? 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온 게 아니라서 헛비스는 음성 나왔다고 했죠? 네 헛비스 음성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세균성도 지금 음성도 나오고요 견막염은 약 좀 발라야 된다고 하시네요 괜찮나요? 아직 눈이 좀 충혈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약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하 괜찮아? 발로 잡았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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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응 됐어 아이고 이따가 아이고 이따가 이따가 택배 어쩌면 나의 아이치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저녁 이따가 다 여기에 빠른 이스라엘 우리 아기는 그런거 아시죠? 우리 아기는 왜 그래요? 우리 아기는 대형으로 나는 오기야 fancy 아기는 어디가 편하게 있네. 안녕? 네. 네. 다 있었어? 아이고, 아이고. 이해가 안 됐어. 나와봐. 네. 아이고, 이뻐. 나와봐. 놀자. 왜 무서워? 왜 그래? 아, 이거 다이소에 항상 앵글로 이렇게. 아, 맞아.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. 나와봐, 서리야. 서리야. 안 보여. 서리야. 안 보여. 무서워? 서리. 아이고, 이뻐. 가지마. 야야, 목걸이. 빨리 치워야 돼. 일로와봐. 확인. 아, 좋았어, 좋았어. 아이고,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, 놀랐어? 그냥 목걸이 한 번 쳐 봐봐. 세 번 치네. 무서우면 얼굴이 맞아. 무서워. 얼굴 되게. 방어소리나면. 한참이. 그래. 고양이 목에 방어져. 응, 고양이 목에 방어져. 약간 줄여줘야 돼. 더 줄여? 어디 알잖아. 안녕? 한참이. 한참이 더 줄여. 여기. 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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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좀 줘야 될 것 같은데, 얘가? 네. 아, 이쁘다. 아, 아, 이쁘네. 응? 목걸이도 하고. 이렇게 순하냐, 아냐? 응? 얘요? 응. 막, 사무실을 막 이렇게 띵. 눈치는 있구나, 네가. 가만히 있어가지고. 안 나와. 눈치는 있어.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싫어. 대단하네. 그건 좀 먹더라고, 얘가. 음. 근데 수의사님 말씀대로 아주 드물게. 개냥이, 개냥이. 개냥이는 아닌 것 같아. 개냥이는 아닌 것 같아? 개냥이는 아닌 것 같아? 근데 핑크젠이. 아유. 근데 어제 붕색이 드러났어. 날라다녔어. 지가 나오고 싶으면 엄청 울어요, 안에서.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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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응? 아, 아 О. 웃음. 연애를 김장마 Union